땅콩 땅콩 안녕하세요 땅콩콩콩 지역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 성수동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하다는 리얼월드 성수에 왔습니다 이 리얼월드 성수가 뭐하는 곳이냐면 카페, 게임, 포토존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놀이문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힙한 곳에서 저희 땅콩찡콩한테 아니 저 지영이한테 광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미치겠다 또 수민이를 조져달라는 거지 대표님 또 광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또 이 공간을 소개 안 할 수 없잖아요 소개해드릴게요 빨로빨로미 와우 대박 여기 뭐예요? 카페가 아니라 약간 뭔가 영화 세트장 같아 뭐야 어머 또 여기 또 트리가 있잖아요 벌써 크리스마스야 너무 설렌다 여기 완전 남자친구랑 같이 오고 싶은데 어떻게 좀 공개 모집합니다 여기 1층에서는 음료와 게임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2층으로 가시죠 뼈웨이 리얼월드 성수 2층은 또 음료를 마시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비를 또 어떻게 조질 거냐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땅콩찡콩 수빈님 되시죠 아 네 맞아요 저희가 리얼월드 성수라는 게임 공간을 오픈을 했는데 아 네네 홍보 모델이 좀 가능할지 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저요? 네 아무래도 좀 수빈님이 갖고 계신 긍정적인 에너지라든지 리액션 텐션 같은 게 저희 공간이랑 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어머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저희 언니도 좋지만 저도 좋거든요 아 그 일단 채널에서는 좀 언니 분이랑 같이 촬영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수빈님만 단독으로 좀 진행이 가능할지 해서요 아 네네 그럼요 가능하죠 네 그러면 이건 좀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연락을 드릴 거고요 네네네네 또 이번 촬영에 좀 지영님은 함께 하시지는 못하지만 아 네네네 따로 한 번 놀러 오시면 또 저희가 게임 플레이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언니랑 놀러 갈게요 근데 미안한데 수빈아 이거 땅콩 침콩 광고야 오늘 수빈이를 어떻게 조질 거냐 제가 고양이 탈을 쓰고 게임 NPC가 돼서 이상한 미션들을 주면서 제대로 조져볼 예정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수빈이가 온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옹 제가 이곳에서 아주 재미있게 게임을 채널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 진짜 이거 방탈출 이런 거 나 진짜 좋아하거든 그리고 나 천재잖아 솔직히 이런 거 시간 좀 먹긴데 한 번 못하는 척 한 번 즐겨볼 생각이야 아 일단 여기서 그러면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? 이쁜 여자 손님이라고 생각하구 한 번 해주세요 리오월드라는 어플에서 진행이 되고 저 어플 받았어요 여기 보면 내가 진짜 실제로 어플을 받았거든? 이거야 이걸 딱 눌러 그러면 이렇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창이 떠 리오월드 성수에서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총 6개가 뜰 거예요 아니 보기만 해도 진짜 재밌을 거 같아 20대에서 20대 초반에 MZ세대라고 불리는 커플 위주로 많이 오시고요 그러면 나 잘 왔네 나 MZ잖아 나 MZ야 네 그럼 이거 누르면 되나요? 네 여자친구 있으신가요? 예 아 그래요? 네 이 다이어리를 가지고 곳곳에 있는 힌트들과 단서들을 토대로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2층에 저희 MPC 역할을 하는 직원이 계실 거예요 힌트가 필요하시면 MPC한테 물어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펜을 가지고 나 찾았어 나 알았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2층으로 가자 우와 야 야 미쳤어 우와 안녕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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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나 반기니까 너무 잦아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고양이 오늘 플레이를 한 시간 동안 고양이가 되어서 네 2층 공간을 좀 플레이해 주시면 돼요 네 고양이가 돼야 된다고요? 어머 너무 재밌다 벌써 재밌다 벌써 재밌다 됐어요? 고양이야? 나 고양이야? 이제 시작하면 돼요? 야옹 소리 한 번간 게임을 플레이해 주시면 돼요 아니 그 왜 무슨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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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3번 콜림픽으로 2등 입으시지요 야 203번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다 홈페이지 액자 속 인물의 이름 액자 속 액자 속 인물의 이름 액자 속 액자 속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? 보라색 옷을 입고 있다고 이분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고 어? 마라 여보세요 여기서 못 날릴 거 같아 야옹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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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를 얻으시려고 하시면 이제 끝말잇기를 통해서 어 성공을 하시면 힌트를 드린다고 하네요 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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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짜증나네 진짜 아 잠깐만요 나트륨은 아니잖아요 있냐? 이어가는 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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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아 아 원래 이게 세게 때리는 거예요? 아무도 화 안 내 이렇게 봐주면?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글자의 끝말을 이어 보시겠어요? 아 뭐야 이렇게 간단한 거 200위로 배팅카즈너로 가시죠 갑시다 야 나 잘하지 봤지 어 아 아 하 이렇게 아 아 아 어 아 아 어 어 아 아 아 현금이 없는데 계좌번호가 써져있어서 보냈습니다. 보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? 4개 중에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서 사다리 타기 해주시면 되세요. 너무 귀엽다. 이게 20배가 될 수도 있고 2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. 그치? 저는 통 크게 20배로 가겠습니다. 나 100만 원 없는 거 타간다. 잠깐만요. 아 이게 뿅망치 20대 였던 거에요? 그럼 쟤도 5만 원 어디갔어요? 황언니 이거 이럴 수도 있어요? 네, 베팅룸이라 보니깐 네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아 이거 할만하다 아 오케이! 이거 하면 되네 이거 표면 되네 아 오케이 풀었어 풀었어 세탁실! 세탁실! 세탁실 고고 감사합니다 우와 뭐야 여기 무슨 약간 뮤비 찍는 데야? 약간 이런 뮤비 찍는 데 아니야? 우와 우와 이거 봐봐 편더라iso 쿠키를 이렇게 돼 있잖아 주ine 자 일단은 이게 이렇게 왔는데 나 지금 벌써 이거 풀기 싫거든 야옹 아이씨 하트를 푸시는데 아무래도 머리를 많이 쓰시고 계시죠? 네 진짜 미치겠어요 지금 설명장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우와! 어 네네네 주세요 저 진짜 머리가 똑똑해져야 되거든요 액자 뒤를 한번 보라고 액자 뒤요? 우와!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마시면 돼요? 이거 마시면 똑똑해지는 거예요? 이거 뭐가 들었죠 혹시? 아 머리에 좋은 거요 근데 너무 아 이거 진짜 마셔요? 네 원샷을 하셔야 돼요 아 원샷 해야 돼요? 네 하아 파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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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맞추세요 이제 아 tema 재밌다 밑바닥을 한번 보여드리는 erhö다 아 밑바닥이요? 은휘미 은휘미 Women 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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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세영장 고고x2 하아 GUOR 그러다 미 fulf 했는데 다 loss 이 지금 야! 어! 토끼가 그릇에 선물함! 이거야! 근데! 간식 필터를 사용하면 문을 열 수 있을 겁니다! 야옹! 이제 머리 못 쓰겠어 아.. 네 보내시는 게 뭐지? 어? 이거 수영복인데? 네 수영복을 입고 네 인증샷을 찍고 네 다시 저희 고양이의 피시에게 보여주셔야 네 정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수영복을 입은다고요? 네 요 맨몸으로요? 지금 입고 계신 옷 위에 입고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우와 근데 이거 진짜 미션 겁나 다양하다 이거 다 사람들이 군말 없이 하나요? 수영복을 좀 흐하해하시다고 자녀를 재밌게 해주세요 아 근데 재밌긴 재밌어요 왜냐면 어디 가서 안 해본 미션이거든요 어디 가서 안 해본 미션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적극적이시죠? 잠깐만 잠깐만 감아볼게요 어머 이거 뭐야 진짜 아 진짜 아니 왜 나를 나한테 운보고 돼달라는 줄 알겠네 응? 아 이거 벗으라고? 아 이거 재밌게 재밌게 말아봐요 우리 좀 저 머리 좀 좋아보면 하지 아 저기다 아무도 손에 안 깼어 아 이거 아 진짜 민망하다 아 그러면은 이거를 늘고 어? 뀨 뀨 우와 추억 남기기 너무 좋다 우와 오케이 인증샷 갔어 히트 받아가라 여기 저 찍고 왔습니다 네 고양이 애기모티콘 보이시죠? 어? 아까 이거 토끼 토끼가 아니었나요? 토끼는 저희 소균수입니다 실제로는 고양이 상이라고 한 번 외완 아 깜짝아! 아 깜짝아 뭐야 이거! 아 깜짝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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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! 아 잠깐만 나 괜찮아! 아! 아 뭔데요? 아 잠깐만 나 성공한 거야? 아 잠깐만! 아아! 왜 근데 아쉽어? 아! 왜 근데 아쉽어? 아 누구야! 하지마 하지마! 나 괜찮아요! 아 짜증나! 아 진짜! 아 뭐야! 아니 언니 못 온다며! 어 못 오지! 이거 하느라 못 온다 그랬는데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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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어디서부터가 지금 몰카인 거야? 전화 간 것도 몰카고 다 몰카! 뭐야? 나 홍보모델 아니야? 무슨 모델? 아 잠깐만 일로 오세요! 아니 미안해! 아 잠깐만! 아! 난 지금! 나는 그게 승리한 게 아니야! 리얼얼즈의 홍보모델로 쓰고 싶다고 그때! 너가 아니라 우리 땅콩 찐콩을 홍보모델로 쓰고 싶다고! 맞지! 직원분들이 뭐 너무 열심히 참여해줘서! 당연히 진짜 안 잘랐지! 아니 근데 진짜 합을 한 번밖에 안 맞췄거든? 근데 너무 잘 맞아! 나 이분이랑 그냥 팀해야지! 아니 이분! 여기 찐콩을 홍보모 와! 와! 나 진짜! 너는 뭔데 그러면? 신혜는 뭔데? 네가 섭외한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? 어! 그래서 내가 연락했지! 리듬을 잘 봤어. 오늘 나랑 계속 따라다니면서 야, 너 찡긋했으면 내가 한 번에 알았지! 근데 너 너무 꼬이소. 정말 언니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아니 근데 어땠어, 체험해보니까. 근데 이거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. 그냥 시작할 때부터 재밌었어. 이 푸는 것들 하나는 너무 재밌는 거야. 왜 젊은이들이 여기 오는지 난 알 것 같아. 여기 나중에 남자친구랑 와가지고 형태 못 즐길 것 같은데, 남자친구랑. 오케이.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할머니래서 할아버지라도 같이 웃길게. 시간 시간도 좀 가져가서. 잘 말씀하세요. 저희 리얼월드 성수는 일단은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신개념 복합 놀이 문화 공간으로서 현재로서는 미스테리 호텔이라는 컨셉 하에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오픈된 공간에서 시간 제한 없이 음료도 마시고, 게임도 하고 다양한 사진도 찍으실 수 있는 공간이세요.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이벤트가 있는데요. 와! 이벤트 뭐야! 이벤트를 또 좋아하거든요! 블랙프라이데이 기념을 해서 11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평일에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50% 우와! 그리고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음료까지 추가로 50% 할인이 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평일에 오셔가지고 마음껏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! 야! 됐다 됐다! 여러분들 우리 빨리 다른 게임도 좀 즐겨볼까? 리허설 소원들! 파이팅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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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라잉! 들어왔어! 탈탈 터라잉! 배고프도 잊지 말로 이어갖고 주작업점 리허설 소원들이 이제 같이 리허설! 다클베이 다콘 진콘 콩콩